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 입니다 화분이 쭉 보이시죠 여기는 늘봄 화분이에요 오늘은 늘봄 화분에 와서 또 예쁘고 멋진 아이들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요 사장님께서요 화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요 쇼벨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린대요 색상은 이렇게 있는데요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쇼벨을 이렇게 보내드려요 쇼벨 얘도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여러개 있어도 쓰다가 또 어떤 놓다 놓다 보면은 어디로 갔는지 또 얼른 쓰려고 그러면 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개 있어도 얘는 괜찮더라구요 색상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기 안에가 얘가 또 하나 있어 이렇게 보세요 두개에요 두개 이렇게 있어요 요런 화분은 또 작은 화분에 흙 담을 때 요런게 또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걸 하나씩 다 이렇게 세트로 하나씩 다 모든 분에게 보내드린대요 늘봄 화분은 다양한 소품이 많죠 여기는 요렇게 이름표도 요런 이름표 요렇게 이름표도 판매를 하십니다 아 이름표도 색상이 여러가지네요 네 1029번을 소개할게요 이렇게 꽃그림이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여기 가로 세로 다 11cm가 되구요 높이도 11cm네요 근데 굽다리가 요렇게 예쁘게 붙었어요 개구리 다리 처럼 요렇게 굽다리 요렇게 생겼습니다 컵 높이는 요 한배하고 반 정도 약 그렇게 되요 정확하진 않고 약 그렇게 되구요 우위에는 요렇게 컵이 넣고 넓이가 요렇게 공간이 이렇게 남지요 그거 한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됐는데 요게 나팔형입니다 요렇게 나팔형 화분이에요 근데 화분이 아주 예쁘네요 요렇게 놓고 봤더니 쭉 요렇게 있어요 꽃그림이 색감이 요렇게 있는데요 얘 한개 하면은 13,000원 요기요 수제분이에요 여주분입니다 여주 수제분이에요 요게 하나 하면은 13,000원이에요 두 개 주문을 하시면은 23,000원이에요 두 개 주문하시면은 3,000원을 빼주셨네요 또 4개 요렇게 4개 요렇게 주문을 해주시면은요 4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029 이에요 근데 화분이 아주 예뻐요 모양이 요렇게 있어하죠 요렇게 다육이 심으면은 요건 모양이 아주 예쁘 거 같으시죠 요렇게 다육이 있다고 상상을 하니까 아주 예쁠 거 같으네요 네 여주 수제분입니다 1030번 요게 요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지요 예를 들지 말고 예를 들어 유 strony 요기 직경이 7cm 되고요 높이가 9cm 가 되는데요 굽다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원형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동그랗지가 않아요 그래서 7cm 약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약 7cm가 되는 거예요 색상은 요렇게 있네요 요렇게 있죠 컵 높이가 1배하고 한 1cm는 넘을 것 같네요 그죠? 2cm는 못되고 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에 넓이는요 제가 이 컵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요렇게 그냥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여기 컵보다 조금 작죠? 그래가지고 작은 농분이에요 얘가 약간 뒤들아난 작은 농분 요런 농분도 필요하잖아요 요기 저기 다육이 오렌지 분에 있는 다육이 그런 거 사오시면 요런 거 요런 데다 또 신기가 좋더라고요 한 개 하시면은 2,600원입니다 한 개 하시면 2,600원이요 요렇게 두 개를 주문하시면은 4,500원이에요 4,500원인데 또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요렇게 주문을 해주시면은요 1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할인을 많이 해주셨죠? 1,031번이에요 1,031번은 요렇게 작은 사각,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요기 가로가 13cm 되고요 세로가 7cm 되고 높이가 5.5cm 정도 돼요 컵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기 컵보다 조금 작죠? 요기 요만큼 한 1cm 정도 작은 거 같으네 그리고 우에는 컵이 요렇게 넓이가 두 개 정도 약 그렇게 돼요 한 두 개 조금 못 될 거 같으네요 여기요 한 개 하시면 3,000원이에요 요렇게 3,000원인데 두 개를 하시면은 5,000원 오 천 원이나 할인해 주셨네요 근데 또 할인해 주셨어 네 개 요렇게 요렇게 요셋보다 요셋으로 해봐야겠네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문하시면은요 9,5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네 개 주문하시면은요 9,500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10,032번이에요 10,032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요 요렇게 위에 프릴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아주 이쁘네요 화분이 요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모양도 이쁘죠 요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사이즈를 얘기할게요 9cm예요 9cm고 높이가 9.5cm 됩니다 요렇게 프릴이 있으면서 요런 농분이에요 동그란 농분 10,032번이에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1cm 조금 더 높아요 1.5cm 정도 되네요 1.5cm 정도 되고 위에 넓이는 폭 들어가고 넓이가 이렇게 돼요 요렇게 넓이가 이 정도 넓이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한 개 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화분이요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단순해 보이면서도 요렇게 예뻐요 3,000원이고 두 개를 하시면은 5,500원에 보내드려요 근데 또 할인해 주셨어요 4개 요렇게 4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1,2,3,4개 1,500원에 보내드립니다 화분이 아주 예쁘네 요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화분이 높이가 15cm 돼요 색상은 요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죠 색상이 요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컵 높이자 한번 재 볼게요 한 배하고 두 배 두 배 정도 되네요 위에 넓이는 요게 꽃병같이 생겨서 여기는 배가 있는데 요기가 잘록하죠 그렇게 돼서 요게 컵이 안 들어가요 근데 컵 넓이만큼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저 앞에 넓이가 더 크네요 화분이 근데 화분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저기 뭐야 이게 다 여주 화분입니다 제가 또 가격을 얘기해야죠 하나 하시면 6,000원이에요 두 개를 하시면은 11,000원이에요 근데 요렇게 4개 요렇게 하얀거를 4개 요렇게 주문하시면은 2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1034번을 소개합니다 요 사각화분 얘 아주 예쁘죠 얘가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굽다리가 요렇게 모양을 요렇게 내가지고 달기 심으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런 스타일을 아주 좋아해요 여기 다 여기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쁘겠죠 여기 가로가 8.5cm 돼요 가로 세로 약 그렇게 됩니다 8.5cm 되고 높이가 7cm예요 근데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런 굽다리가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색상은 요렇게 쭉 있습니다 컵 높이가 컵 높이만큼 돼요 약간 컵 높이에서 약간 작아요 그리고 위에 넓이는 요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요렇게 남습니다 요 정도 그러면 거진 한배 반은 조금 안될 것 같네요 요렇게 있어요 예득도 할인해 주셨어요 하나 하시면은 4,000원짜리 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두 개를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려요 여기서도 또 1,000원을 할인해 주셨죠 근데 또 5개 요렇게 요렇게 5개를 주문을 해 주시면은 5개 주문을 해 주시면은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 화분은 많이 구매해 놓으실수록 좋아요 요 화분이 요렇게 단조롭게 생겼어도 달기 심으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1035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화분이 농분이죠 농분인데 아주 꽃병처럼 요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요기 직경이 9cm 됩니다 높이가 15cm 돼요 그러면은 농분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꽃병처럼 요렇게 이쁘죠 아까도 요런 스타일을 소개해 드렸는데 개하고 얘하고는 이 흙 재질이 좀 달라요 컵 높이가 1배하고 2배하고 1cm 정도 거진 1cm 정도 그 정도로 높아요 얘가 꽃병 화병이고 요기가 잘록해서 요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걸려요 근데 요기 배는 있죠 요렇게 되는 화병입니다 화병이 아니라 화분이요 얘 하나 하시면은 6,000원이에요 어머 가격도 착하네요 얘 6,000원 그리고 두 개 하시면은 11,000원에 보내드려요 또 할인해 주셨어요 4개 요렇게 4개를 요렇게 주문해 주시면은 2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어머 그러면 3,000원이나 할인되네 요기 가로가요 11.5cm 되는데요 11.5cm 되는 애도 있고 11cm 되는 애도 있고 네 거기서 조금 더 큰 애도 있고 그렇게 좀 화분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높이는 8cm가 돼요 8cm 되고 색상은 요렇게 다양하게 있으면서 꽃 그림이 요렇게 꽃 그림이 요렇게 다른 아이도 있어요 요기도 보세요 꽃 그림이 요렇게 다르게 요렇게 있죠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요기 한 1cm 정도 높죠 거진 1cm 정도 그렇게 높아요 얘는 조금 또 더 안 되는 애도 있어 그죠? 조금 안 되는 애도 있어요 너로 재야겠네 넓이가 컵 넓이에 한 배하고 두 배에서 조금 더 넓겠죠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두 배 반은 거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요 한 개를 주문하시면은 8,000원이에요 두 개를 주문하시면 14,000원입니다 14,000원인데 또 할인해 주셨어요 4개 4개를 주문하시면은요 엄청 할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2만 6,000원에 보내드려요 요렇게 4개를 주문하시면 4파리 32 3만 2,000원인데 2만 6,000원에 보내드리니까 6,000원이 할인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할인되는 겁니다 1037번이에요 1037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농분이에요 요기 요분이요 제가 얘도 써봤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다육이 심으면은 아주 예뻐요 요렇게 있는 화분이요 요기 직경이 다 정확하지가 않고 조금씩 달라요 9.5cm가 되는데 9cm가 되는 애 있고 10cm가 되는 애 있고 이러더라고요 요기 9.5cm로 대략 얘기를 할게요 높이는 14.5cm예요 높이가 14.5cm고 굽다리는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꽃그림이 요렇게 다양해요 꽃그림이 색상도 다양하죠 꽃그림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컵 높이가 1배하고 2배 1배하고 2배 되네요 위에 넓이는 컵이 요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요리만큼 남습니다 그러면 1배 반 정도 되겠죠 근데 요렇게 제가 사이즈를 아까 얘기했죠 요 정도 되는 애도 있어요 요 정도 근데 뭐 쓰기에는 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얘도 할인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시면 8,000원이에요 두 개 해주시면은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000원이나 할인됐네요 3개 요렇게 4개 4개를 주문하시면은 26,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6,000원이나 할인됐죠 1038번 소개해 드릴께요 얘는 이렇게 단지처럼 생겨가지고 요렇게 이쁘죠 화분이 얘가 또 달게 심으면 이쁘더라구요 1038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9.5cm 되고 높이가 9cm 돼요 굽다리 요렇게 안정적으로 되어있구요 색상은 요렇게 다양하면서 여기 꽃그림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렇게 꽃그림도 이렇게 다르죠 요렇게 있는 아이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1.5cm 정도 더 높아요 컵 높이에 위에는 요렇게 폭 들어가면서 공간이 요만큼 남는데 여기 배가 요렇게 있죠 단지 모양으로 생겨서 요렇게 있는 화분이에요 얘를 또 할인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시면은 8,000원이에요 두 개를 하시면은 14,000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4개 4개를 요렇게 주문해 주시면은 26,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6,000원이나 할인됐죠 요렇게 또 단지처럼 예쁜 화분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1039번입니다 1039번 요렇게 생긴 농분이에요 농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직경이 7.5cm 되고요 높이가 19cm가 돼요 그러면 아주 그래도 꽤 긴 농분입니다 굽다리 요렇게 생겼고요 색상이 요렇게 다양하게 있으면서 꽃그림도 요렇게 있는데 요기 뒤에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꽃그림이 요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콧 높이가 1배하고 2배하고 2배하고 3분의 2 정도 그렇게 높으네요 위에 넓이는 컵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보여 드릴게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컵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으죠 요렇게 있는 화분이요 한 개 하시면은 8,000원입니다 요렇게 한 개 하시면 8,000원 두 개를 하시면은 14,000원에 보내드려요 요기 14,000원 근데 또 4개 요렇게 4개를 주문해 주시면은 2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들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1040번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얘가 아주 인기가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요렇게 있는 화분은 요기 터구리가 요렇게 있어요 요기 터구리 요렇게 그래서 화분 집을 때도 좋죠 사이즈가 11.5cm 됩니다 높이는 8cm 돼요 굿다리 요렇게 납작하니 안정적으로 되어있죠 얘도 다육이 심으면 이쁘더라고요 요렇게 다육이 심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쁘겠죠 색상은 요렇게 다양하게 있으면서 꽃무늬가 요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컵 높이에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는 요렇게 폭 들어가고 요거 공간이 이만큼 있으니까 거진 2배 되는 것 같으죠 컵 넓이에 아주 쓰기 좋은 화분 네 우리가 쓰기 좋은 아주 고런 화분이에요 얘도 또 하나 하시면은 8,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8,000원이에요 두 개를 하시면은 14,000원입니다 요렇게 4개 하시면은 26,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또 얘도 엄청 할인된 거죠 네 4개에 2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꽃그림하고 색상이 요렇게 있는데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눌봉 화분에 요렇게 또 수제분이 요렇게 예쁘고 멋진 화분이 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